사냥의 기술부터 전통적인 낚시 방법까지 사바나로 떠나기 위한 준비 완료! 많이 배우셨죠? 네 우리 올가미는 해봤으니까 가서 직접 설치하게 도와줄테니까 제대로 가자 깜짝 놀라게 한 번 아무것도 못 잡아 봅시다 못 잡아 봅시다 못 잡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얼굴들 기억해야 돼요 가면 이게 지금 최상의 얼굴들이거든요 나 어떡해 은정이도 지금이야 은정이 이제 가면 우리 비포 앤 애프터로 사진 하나 찍어놓죠 비포 앤 애프터 한국 돌아올 때 찍어서 우선이 형이 우리 발견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설레고요 설레고요 할파이 어 어 잘하러 와요 기다려 볼게요 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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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쌀쌀한데 여기는? 우리나라 약간 추운 가을 날씨인데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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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세요 아니요 네? 2명도 확인한다고 했어요? 네 맞아요 거기 전쟁이 있습니다 아 수고했어 2년 전까지 온다고 그랬으니까 2년 전까지 저희는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동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의 중심으로 휩성하러 갑니다 꿈을 꾸어가는 너의 사랑 떠나 그냥 닥치고 떠나 어디든 좋아 그런 멋진 날이 빅빅해요 땅이 없다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인데 무슨 달 착륙 같아 달 착륙 야 우리 달에 온 거 같아 얘들아 우리 달 착륙했다 빅빅하네 땅을 펴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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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기 태고 오면서 계속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뭐 이 땅까지 나와요? 뭐요? 내가 보기에는 정글의 법칙 최초로 농사 농사권세 그러겠네 그럼 이게 뭐 우리가 21코스가 있네 2년 코스네 1년 코스 2모작으로 태호야 상투씨랑 거 다 챙겨야 되는데 осс디 베리 아 아 이거 빼고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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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gotten 있어요? 호연 괜찮아? 화이트 여기 탈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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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새로 사냥도구 야 하루쯤은 하드워크? 우드? 우드? 심지어 말이 없어요 대략 잡네 대략 잡네 나한테 올리는 걸 찾았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수도를 가져왔거든 수도를 가져와서 조금만 갈면 날카롭게 이거 창으로 혹시 물고기 잡을 때도 쓸 수 있는지 아 이걸 사싹을? 여기에 전통 물건들로 이들이 생존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제수도 딱 맞네 밤에 우리 날씨도 추후하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따뜻한 것 같아 고맙습니다